내일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 어떡하나. 내일 출국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못 볼 텐데. 오늘을 그냥 보내면 두고두고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많이 피곤했나 보고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난 언제까지 이마에 뽀뽀만 해야 되는 거지? 이러다가 이마 뽀뽀 장인이 되겠군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아쉬울 텐데. 감사합니다.